어차피 신축 주실 거니까 신축 일어난다 어차피 지금 100% 희축 찍고 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을게요 쳐버려요 저거 법상 신망, 법사 신망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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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벌써 나와네 저 맞았어요 그냥 패 그냥 저 변 버텨봐요 버틸 수 있지 뭐 바라도 안 돼 공수 계속 숨었고 아비 해봐요 계속 해봐 저 비스? 저 비스? 아 죽었다 죽었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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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나가 원 나가 됐다 됐다 오케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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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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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야지 법사 실명이에요 법사 펴야지 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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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좀 버텨봐요 개피해 묵몰아가지고 아니 나는 버티는데 이거 변 양변 양변 저 계속 변이 얼방이에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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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직 무정 남았으니까 버틸 수 있어 쟤 바로 나 털었거든요 이거 나오면 바로 신망 들어갈거에요 패 패 패 2차 썼네 오래? 폐제가 안되는데 아이고 마비 마비 무기 던질거에요 비스 끝나자마자 저 폴면 저 폴면 아까 어허 저거 죽어죽어 죽어죽어 아허허허 c 파우저툼 던질 사레조리 사레조리 사레조랑 아아 아아 차이로 아 힐링 안 넣어 힐링 안 넣어 저 살렸어요 저 퍼퍼도 썼어요 자 이제 힐 벅사 죽으라고 벅사 저 내려가요 쫓아 내려가요 따라가자마 따라가자마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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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라와요 제자리로 와요 자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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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변 바비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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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못 꺾는데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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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요 도망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감이 너무 너무 컸다 대전시 성공 지안이 성공 감사합니다.